자 이거 초 다 이따가 더 내려갈 때까지 노래 불려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불린 노래로 맞아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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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초 너무 많이 들어준다 빨리 떨어져라 불린 노래 해보자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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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으로 가요. 안녕. 지켜야 돼. 밖에 비워주시더라도. 승민이 소문을 지켜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바이 안녕 완전 좋네 안녕 지금 몇 시절 끝나면 진짜 웃겨 지금 몇 시절 끝나면 40분이에요 맞아요 40분이에요 40분이에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라이키스입니다 승리의 데이다 맞아 승리가 이제 200살? 이제 진짜 스무살 되겠다 스무살 되겠다 마누을 나오겠다 그렇지 이제 동갑이네 이제 다 형이네 이제 그거 할 수 있다 이제 공항에서 우리 자동으로 이제 알 수 있어 이제 알 수 있어 근데 그쪽에 사람 더 많아서 원래대로 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약간 사람이 그걸로 다 몰리고 있어 이제 자동이지? 내가 날 몰리고 있어 내가 더 신기하다 진짜 빨리 해 그냥 얼굴 얼굴 닦고 얼굴 닦으면 바로 들어가지던데 진짜 얼굴? 그 다음에 지문 되면 끝나 나 기기네 자꾸 의심 받으라고 왜? 창빈이 형 창빈하고 4번 하는데? 의심 나 진짜 장난치고 의심을 많이 해 의심 받은 페이스 항상 창빈이랑 같이 이제 창빈이 형이랑만 다녀야겠네 왜? 이제 다 성인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기계를 이겨나 어떻게든 내가 이겨나 어떻게든 내가 이겨나 이제 나 혼자 가야겠네 거기 숨을 차 그러네 시간이 진짜 빠르다 나는 들 수도 있어 아 좋네 아 좋네 나한테 다른 쪽으로 들 수도 있네 태어나줘서 고맙대 형 와 잉댕이 날 승빈이 이제 이모티콘 살 수 있겠네 맞아 진짜 살 수 있어 아 하톡 결제한 건가? 소위 결제 같은 거 진짜 잉댕 오늘 창빈이 케이크 얘기 안 나와? 케이크요? 케이크 어퍼해야지 아 오늘 여러분 맛있게 생겼어 오늘 진짜 맛있어 형 먹을 거야 뭐야 안에 안에 뭐야 블루베리야 안에 이거 블루베리야? 손가락 찔러봐도 돼? 손가락 어디다 블루베리 케이크를 찔러봐도 돼? 케이크를 찔러봐도 돼? 손가락으로 찔러봐도 돼 손가락으로 찔러봐도 돼 선묵에 블루베리야 온 거야? 아니 아니 여기 살짝 잼 같은 거 있어 뭐지? 빵 아니야 그냥 빵이네 빵이잖아 빵 케이크 그거 돌려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작이야 이거 이제 10월 23일에 이제 시작이야 2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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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라 23일에 꺼내라 25일에 땅을 먹을 테니까 괜찮네 괜찮네 나이스 네 방금 회복이다 방금 회복이다 23일에 꺼내네 왜 저 3일에 몰랐다 이 형은 아예 몰라 이 형은 못 해 됐어 빠져 리눈 형 생긴 23일이잖아 아유 근데 근데 아 너무 어려워 뭔 소리야 야 리눈 형 생긴 23일이잖아 근데 23일인데 23일 아니구나 몇 시기야? 24일이야 더 웃기게 더 웃기게 24일 이제 아니구나 이제 안 거야 이제 안 거야 뭐야 그때 늘었었어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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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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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나 여기서 알아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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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5일 지금 춤이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승민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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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미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진짜요?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다 같이 재밌는 거 찍고 왔어요 재밌는 거 찍었죠? 재밌는 거 찍었죠? 네 제일 못 찍었어요 나만 찍으셨어요? 아 재밌었죠? 오늘 야식 파티 이제 그러면 또 해 안 돼 살 빼야 된단 말이야 이제 내일 먹어야 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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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내일 끝나고 내일 위에는 먹어야 돼 맞아요 내일을 위해서 맞아요 안 돼 먹고 자도 안 먹는 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면 생각하지 말고 먹으면 되잖아 와 역시 이거 안 자는게 맞아 안 자는게 맞네 야식을 그냥 아침까지 먹으면 돼 아침 겸 그러면 아침 겸 야식이 그러면 이제 거기 촬영장 가서 볼 수도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너 먼저 자 우리끼리 사퇴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승민이 생일파티 할 건데 승민이 불렀어 이뿐이야 근데 우리 케이크 많이 꺼낸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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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케이크 엄청 많이 나 2주 뒤에 또 꺼내야 돼 되게 몰래 있으니까 되게 케이크 자주 보는 거 같아 9월 10월에 9월 10월에 다 몰래잖아 9월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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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맞아 8, 9, 10 8월 10일 8월 10일 8, 9, 10일 다 있네 9월에 다시 와 생일을 바꾸자 나 나 그러면 6월 30일로 할게 우리 그럼 이제 좀 달마다 좀 바꾸자 1월, 3월 이렇게 9월 이렇게 좀 나눠서 어 그리고 좀 12월 넘어가잖아 야 아니면 아홉 명 한 번에 같은 날로 생일하잖아 그래 3월 20월 간다 3월 20월 간다 4월 20월 괜찮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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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 생일이야 우리 오빠 생일이야 너랑 난 20, 11일 넌 20일 3월 20일 우리 데뷔 날짜 언제야 3월 25일 어 스테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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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까지마 13일 오늘 몇일이야? 1번 바뀌었어 22 22 22 뭐지? 10월 3일 10월 3일 오늘 10월 파이팅 10월 3일 여기가 맞잖아 맞아 이거 어제 확인했어 전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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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월 2일이라고 맞г 10월 6일 전 생일이 없습니다 맞아 내일 생일 없어요 으 아 그다 내 까먹고 내게 를 드릴 수학 스크롤 승민이 생일이라고 김생민 으로 상해지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세지 않나 보셨어 왜 이렇게 일단 약하게 한번 약하게 빌라야 아 아 이걸 너무 약해 으 약하게 내가 자기야 자기한테 하라고요 어때 그래 나 마지막에 나무가 나야 할까 이가 사는 게 어떤 줄을 요한에 사치게 약하게 약하게 해서 주의해 자 이 김밥 제일 맛있게 먹는 아기법 다 없애요 아 주세 승자는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진짜 약속이야 시작했어, 시작했어 나 무릎, 나 무릎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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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승민이의 잘 맞는 상시야 김! 김승민! 승! 승민아 애정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민, 민! 아니, 아직이야 승민아 애정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갈 편이냐? 아, 설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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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이게 무슨 의료였다 scattered per day on 오케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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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볼게요 오, 실사, 명 Antinian, Kim! 김승민은 승! 승자는 막? 승자인가? 승자가 승자 승자, 승자 beaten 승자이다 승자이다 witness 승자다 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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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야! 야! 김구야! 야! 김구야! 야! 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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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엠을 생각하고 임승모! 와 승모야! 승모 짱이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재밌어! 미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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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김! 김 묻었다! 잘생김! 맨날 내가 뭐라고 해도 승! 승질레이즈도 항상 잘 받아주고 진짜 태어나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민! 민호 형 쌍박도 verein! 상대가! 와 이거 진짜 우와 우와 Senior 원어로 들어보입니다 dragon 진짜 3 2 3 3 3 배신경아 배신경아 이제 그냥 아니면 우진이거 듣거나 나와란거 아니냐고 나 할 수 있는데 재미없을 거 같은데 형 형 하고 이게 우리 대신 진짜 이게 이게 팀 뭐야 맞아 마지막 10년까지만 하고 진짜 재밌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김! 김해산은 끝났다 벌써 수고했어 김해산은 하나 둘 셋 승! 승민이는 승민이 나와 하나 둘 셋 민! 민동산 어? 민동산 대중단계잖아 자 우리는 시작해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민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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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산이야? 민? 민동산 내가 알아보다 했지 우리 리액션 해줬어 나 김포 나올 줄 알았는데 김혜남도 솔직히 걸렸어 그거 열었어 나 김혜까지 했잖아 삼짱맞짱 김포하면 김혜여가지고 김혜까지 했었는데 진짜 IG 너무 좋다 리네어 한 번만 해줘 리네어 한 번만 해줘 스테이크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스테이크 한 번만 읽어도 돼요? 김! 김처럼! 승민 오빠! 민! 민처럼! 뭐라고? 민처럼? 댓글 중에 왜 승민 오빠 생일은 다 역사만 올린 거예요? 사실 자리 아직 많은데 그게 많아요 공개될 수 없어요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 앞으로가 두려워 나 기대가 두려운데 시작이 누구였지? 너 시작 시작하니? 하니? 정기? 너가 올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빈이 형 생일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지 시작했지 아 풀 수 없었다 우와 어떡하지? 나 잘생긴 사진보다 엽사가 더 많아 근데 형은 일부러 엽사를 찍잖아 있네 아 몰라 워킹 형은 엽사 먹는데 민트 초코 좋아하네 네 어 사실 사진이 나왔어 김승민 승민아 민초 먹지마 아 민초 먹지마 맛있다 민초 맛있지않아 맛있어 맛있지않아 맛있지않아 맛있지 민초 너무 맛있지 좋아하는 사람 민초요 좋아하지는 않아 괜찮아 홀로가 홀로 많이 가린다고 좋아하더라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진 않아요 치약 맛 난다고 싫어하는 싫어해요 이거 양치한 느낌 들잖아 아 그거 있잖아 그 초콜릿이랑 뭐지? 그 초콜릿을 먹고 그 시원한 맛이 있어 아 맞아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초콜릿 안에 과일잼 들어있는 그런 초콜릿 어 그럼 왜 그래 근데 이빨 닦는 느낌 아 그래 이빨 닦는 느낌 이빨 닦는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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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초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좋지 아이스크림 좋지 나쁘지 않아 양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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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먹어보겠다 응 응 오늘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우선 디저트 먹어야겠다 오케이 파티당 파티 응 내가 민호 형 생일날 똑같은 사진이야 왜? 이거 올라왔어? 아니 이거 각도를 왜? 예수아 inevitably 할 수 있는 프로전 여름 기구 여름 기구 여름 기구 여름 기구 여름 기구 여름 기구 전화 어떻게 되죠 여름 기구 안 나 양호가 넌 메가바이트인 줄 알았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의 저거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영어 영어 파란색 파란 메가Б이라 파란 메가미네 왜 아니야. 형 한강 가지 마라 사람들 도망간대. 한강씨. 채소 나왔어? 없었고. 나 매특 봤어 생각보다 CG 좋던데 네 그때 진짜 완전 충격이었어 네 충격 너 이거 다 봤어? 나 안 봤는데 괴물 안 봤어? 어 괴물 형 진짜 봤어 진짜 미쳤어 우리 렉걸레 오오오오 렉걸레 오늘 렉걸레 괴물..괴물enc 흡미 어 나는 봤어? 봤어? 그 마지막에 불에 막 어디든 라면은 다 맛있어 짜장면이랑 라면이랑 짜장면이랑 뭐 먹으면 다 맛있어 라면 먹는다 감자칭 먹어도 황금 가서 라면 먹고 라면이냐 오늘? 한강에서 감자칭 먹고 야! 귀여울 때 먹는 라면이지 귀여울 때 라면은 진짜 나 요새 라면 빠졌어 라면 너무 맛있어 라면 좋아 추억의 그... 탐물 파주는 어떻게 저락받고 오늘 야식 먹는 곳 나는 그 닭발, 그 뼈 없는... 오! 금요일 때 라면 사탕이 있잖아 맞아 그때 소스에 이제 닭바이튀김 오! 오! 아 닭발 튀김? 형이 추천했던 거 닭바이튀김 그 라면 소스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닭발 별로였는데 근데 그걸 먹으니까 진짜 생년월일 맛있잖아 나 추천합니다! 닭바이튀김 닭바이튀김 진짜 맛있어 어디가 맛있더라 그거... 매니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데 매니아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야? 오늘이다 오늘이야? 오늘이다? 오늘이다! 아니 여기 주변에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어디야? 그 양갈비 간다 양갈비를 저녁으로 먹고 야 지금도 따로 먹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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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타일이네 오케이 양갈비 다리다 우리 너 우리 이겨 먹어 승리야 너는 무슨 승리야 승리 얘기 좀 들어보자 승리 얘기 좀 들어보자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지금 열기구 때문에 지금 열기구 때문에 지금 신경이 오늘 줄 몰랐어 다 올렸어 오늘 오늘 좀 약간 높아다 내가 진짜 약한 거였어 아직은 뭐 먹고 싶어? 호신가 너무 많아 하나 한번 말해 하나 한번 말해 야 오늘 하나 너 내일 내일 이러면 내일 나 짬뽕 먹고 싶어 짬뽕 내가 100% 사줄게 나 그렇게 같이 먹을게 어떤 거 같지? 찬이 형이 사주는 거면 짠산산산산산산 소금이 오고 있어요 반짝 놀란다 반짝 놀랐어 반짝 놀랐어 반짝 놀랐어 짬뽕 먹어 거기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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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짬뽕 맛있어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맛있지 야꼬치 뒤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등 돌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카메라 맞다 아 안 맞죠 아 맞죠 비니 비니 카메라 등지지 말아요 댓글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MBTI 하는 사람 나 했어 나 했어 나 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 지금 나 통장에 옮겨놔야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검색춤에서 MBTI 검색춤 바로 나와 그게 뭐야? 근데 막 그거 자기 성격 유형 검색한테 내기 신기하게 나 막 잔다르크 형 뭐야 막 옛날부터 스테이가 해보라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잔다르크? 나 뭐 이렇게 따로 내고 해 하고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냥 인터넷에 인터넷에 잔다르크 형 나왔어? 그거 또 누가 있다고 했지? 어디였어요? 무슨 형 나왔어? 나 뭐지? 침삼, 동원, 친구가 누구? 침삼, 동원 진짜 나 민형 나왔거든 어떤 형인지 모르지 약간 처키 이런 거 나 오기 나 오기 나 오기 나 오기 나 오기 나 오기 형 넘었어요 하트가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멋있어요 MBTI 해보자 무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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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머리 예쁘다고 사탕이야 사탕이야 여기 완전 사탕인데 사탕이야 뭐야 진짜 우리 알록달록하냐 진짜 같이 있으면 솜삭단 같지 코튼 캔디 같지 나 어린이 대공으로 갈 거 같아 어린이 대공? 나 어린이 대공 컨셉 하고 있을 거 같아 근데 진짜 우리 알록달록하다 솜삭달록 굉장히 잘 같아 민호 형 여기 파란 색깔이 있으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머리 한번 모아줄까? 우진이 형 머리 색깔도 더 머리 한번 모아줄까? 머리 한번 모아봐 머리 한번 모아봐 어떻게 나와? 오케이 생각보다 밝아 오케이 아직 accommodate às health 창이 영어도 가리지 않는 거야 하니 안 보여 나 여기 있는 뒤 어? 하니 왜 없지? 진짜 다 다르다 하니 머리가 안 보이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들어갈까? 다 같이 속닥속닥 얘기하는 느낌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 번에? 간단하게 딱 한 번 오케이 뭐야 뭐야 아 뭐야 자 댓글 보지 않게 사회자 내가 보지 사회자 내가 보지 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금방 끝내 빨리 괜찮아 콜사회? 내가 사회자고 보지 우리 게임 우리 게임 기작하시면 안 돼 알았어 너 사기 낳을게 자 이거 두근두근 해주세요 너무 가까워서 찍은 분들이 같은데 자 마피아 한번 해볼게요 마피아 몇 명? 마피아 마피아 2명 마피아 2명 자 마피아보러갈게요 경찰 고를게요 경찰 고를게요 경찰 고를게요 경찰 고를게요 네 의사 고를게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내가 봤는데 저 마피아 4명 고르고 경찰 안 고르고 이제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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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가 보고 있어요 리아 런쩜 시대가 보고 있네 댓글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마피아 2명이잖아요? 마피아 2명, 의사 1명, 경찰 1명 자식 소개 한번 해볼까? 경찰이 1명이야? 경찰 1명이지 원래 경찰 1명이지 원래 경찰 1명이지? 너 마피아지? 너 마피아지? 마피아, 마피아야 진입이야, 진입이야, 진입이야 진입이야, 진입이야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 오케이 남성, 남성 직원 말하면 돼, 직원 이해분들은 나는 시민이야 오케이, 오케이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 저는 시민입니다 오늘 생일이 시민입니다 장이 우진이 어, 현 팀 마피아, 나 트질래요? 마피아, 나 트질래요? 마피아, 나 트질래요? 마피아, 나 트질래요? 네 자, 안녕 안녕 맘이 되었습니다 맘이 되었습니다 맘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정한 거 아니야? 두구, 두구, 두구 자, 마피아 일어나서 선택해 주세요 뭐야? 선택, 선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의사 일어나주세요 의사 의사 산림사만 선택해 주세요 왜 아직 경찰이 해였나 봐 오케이 오케이, 경찰 선택해 주세요 오케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선이 우선이, 우선이 굉장히 즐거운 아침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마피아가 네 누군가를 네 네 가셨어요 한 분이 가셨어요 한번 갔어요? 갔어요? 네,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못 다 catalog Va 아èmes욱 저요? 갔어요 일단 마트 Python 보내자고 갔에 어제 뭐야 뭐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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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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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집은 proceeded 뭐여? 누구였어 역사 다음에 경찰이 고른 사람은 시민이었어요 누구요? 가보 telescope 으 아 예 예 형 좋습니다 그렇게 두어 둘째 나와 잘 어 누굴 너의 어 뭐 어 어 어디서 이렇게 잘하며 저거 장만하면 나 의사에게 내가 살릴게 5 기사이야 수채에 어? 얘야! 너 마피아야! 마피아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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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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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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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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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태어난 날 가버렸죠? 태어난 날 가버렸죠? 자, 태어난 날 가버렸죠?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있어요? 네, 네, 네. 내가 마피아는 일어나서 둘이 사람 선택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란 사람 선택해주세요. 타란 사람, 타란 사람! 타란 사람! 네, 경찰 일어나서 선택해주세요. 경찰, 경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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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가셨어요. 아, 이거야! 잘 갔다 왔다 잘 갔다 왔다 이 형 시작하였어 너무 어렵다 뭐야? 죽었어? 알겠어 어제 어제 기억이 안 나 진짜 형 침착해 신났어 신났어 어제 마피아가 현진이를 살려다가 갔어 너는 얘가 죽고 의사 아니야? 본인 안 너 뭐하는 거야 사기 쳐서 빨리 끝내려다가 걸려버렸네 근데 지금 마피아가 이겼어요 이겼어? 진짜요? 경찰이었고 의사한테 다 죽었어 나 되게 의심 야 왜 시민이 마피아야 그래서 마피아 보내려다가 마피아 상하네 이거 너무 정신맞는 소리였다 심지어 마피아 티 안 나려고 심지어 다 비지 안 나려고 바로 앞에 있는 세 명아 네 아 참여 한이 형 가져보십니다. 친하다.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난 괴롭다 할 자기가 없어요. 어? 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소개가 도대체 타자. 투표 3분밖에 없었어. 그냥 죽었어. 그냥 비늘에 하는 용기를 죽었어. 자기소개 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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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진짜 봤어? 아니야. 봤어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너무해. 마피아를 탈퇴하겠습니다. 나 왠지 한 번에 가더라고. 그냥 봤어. 한이 터닝했대요. 한이 형은 다 봤어요. 언니 이거 재밌어. 우리 세이브 업 지켜보게 해. 그냥 양심에 손을 안 먹어야 해. 안 돼. 재밌게 해. 언니 처음에 진짜 완전 제대로. 그냥 마피아 방송 제대로 하다. 진짜 어두운 데 빌려서. 진짜 필터꾼 무섭게 하자. 잘 꾸며서. 잘 꾸며주겠다. 진짜 진짜. 할로윈 약간 여기. 아니 어떻게 안 됐을까. 할로윈 스포일러야. 10월 30. 아니야. 근데 이게 안 할 수 있으니까. 맞아. 할 수 있어요. 10월인가? 10월 31일이지. 10월 말 아니야? 10월 31일. 10월 마실막 날. 여기 옆에 한 게. 좋아. 할로윈 분장. 할로윈 분장? 할로윈 분장에서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할로윈 분장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당신 두고 했잖아. 근데 공룡이잖아 공룡. 공룡 같잖아 공룡. 아 맞아. 나 그걸로 1등 했잖아. 맞아 맞아. 여자친구. 내가 분장으로 1등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은데. 형 없었어. 없었잖아. 우리 없었어. 형 없었어. 형이랑 나랑 얘기했어. 나만에. 너도 없었어? 아예 없었어. 닉스러워. 내가 들어왔을 때는. 형이 형은. 형이 형은. 형이 형은. 승민이가 다음이었어요? 응. 그다음 얘기는. 난 없었어. 알겠어. 공룡 뭔데. 실패니. 나 없어 없어. 형이랑 공룡 사진 올려둬. 공룡? 그래야겠다. 자. 오늘 올릴까? 있나? 공룡 사진. 할로윈 떨리면 되지. 그럼 일단 쳐줘서 올려봐.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승민이 좋겠네. 네. 마피아 나와도. 맞아. 축하한다. 내가 최고의 승리. MBL. 맞아. 변성도 중이고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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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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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우리 승민이 하루. 승모.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저희가 승민이 아주 재밌게 같이 놀아줄 테니.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번 예시야. 승모야 축하한다.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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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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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